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휴 이거 오늘 쉬는 날인데 아이!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니 아휴 일이 많아 이거 아휴 두두두두두둑 아휴 이거 언제나 서류를 작성하지 아휴 이거 일이 끝이 없어요 아휴 두두두두둑 아빠 아빠! 아니 아빠 큰일 났어 왜? 요리가 삐졌어 요리가 삐졌어? 응 요리가 왜 삐졌지? 응 우리 원래 오늘 그 우리 그 수영장 가기로 했잖아 수영장 아 맞다 오늘 아빠랑 수영장 가기로 했지 아 근데 그거 못갔다고 해서 요리가 삐져가지고 벽보고 말도 안해 말도 안한다고? 헐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빠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수영장 가기로 했긴 했지만 아빠가 일이 밀려가지고 오늘 집에서 컴퓨터를 하루종일 해야된다고 요리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 아이 아빠가 뭐 탈 넣어볼게 요리야 요리가 수영복도 있고 어 물안경도 끼고 있는데 갈 준비를 완전히 해버렸다 헐 큰일났다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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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말을 안해 폼스야 마치 인형이 돼버린 것 같아 요리야 아빠 아빠야 완전히 삐져버렸는데 요리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오늘 일 때문에 수영장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말 좀 한번 해봐 수영장 가고 싶은데 아빠 맨날 바쁘고 호 아효 요리야 미안해 아빠가 아효 봄수야 응 아 봄수 수영장 못 가고 괜찮잖아 그치 맞아 나는 상관없는데 에이 아니야 근데 나도 가고싶어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 엄마한테 봄수하고 요리 오늘 수영장 내리꾸라고 내가 물어볼게 기다려 맞아 생각해봐 나도 가고싶어 나도 벽보고 있어야지 여보여보 여보 어딨어 응 여보 왜요 여보 왜 나 오늘 쉬잇날이잖아 그치 아 나 근데 저번주에 애들이랑 수영장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 이번주에 이번주에 이번주 쉬잇날에 아 근데 내가 회사 서류를 몇개 못써가지고 집에서 하루종일 일을 해야될거 같아 아휴 그럼 어떡하나 아 그니까 여보가 애들 데리고 수영장 다녀와 아 여보 그새 까먹었어요 나 맥주병이잖아 나 수영 못해 아 수영 못해 애들도 수영을 못해서 알려줘야되는데 아 나 수영 아예 못해 여보 물에 띄질 않아 아 이럴수가 알았어 알았어 어쩔 수 없네 야 봄수야 요리야 미안 아빠 미안하다 야 야 봄수야 요리야 아 애들이 단전히 삐졌네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수영장 엄마도 못간대 수영을 못한대 엄마가 못간다고 어 어 미안해들아 아니 요리가 삐져서 말을 안해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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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오빠니까 일어나봐 일로와봐 응 봄수야 일로와봐 그럼 요리가 완전히 삐진거 같잖아 그치 응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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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완전히 삐졌네 봄수야 그러면은 오늘 아빠랑 말이야 아빠랑 우리 집 뒷마당에 수영장을 짓자 뭐야 그게 말이 돼 아 진짜 그거 얼마 안걸려 그 튜브에다가 물채워서 그냥 뛰어놀면 되지 그치 괜찮지 어 진짜 그거 우리 만들어서 뒤에서 놀면 되는거야 아이 그러자 그러자 좋아 놀자 아빠 그만 만들어줄게 이거 어려운거 따니에요 금방 만들어 오예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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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그 뒷마당에다가 야외 풀장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그거 응 그때 남은 그 튜브들 어딨어 아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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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창고에 있어 여보 아 알았어 어 봄수야 일로와봐 우리 재밌게 놀 수 있어 아이 그럼 아 됐다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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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 이거 받아 뭐야 이거 어 투비어다 그래그래 이걸로 한번 수영장을 씩 지어보자 아빠가 아 애들이 놀거니까 이중 누면 되겠다 아 아 나도 지어 그럼 아 나도 그 반대쪽도 똑같이 지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이거 풀장 만드는거 이거 말이야 어 헤헤헤 아뇨아뇨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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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다 지을꺼야 니가 여기다 파란색깔 깔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자 봄수야 물갖고와라 엄마한테 물갖고 물달라고 해 양동이에다가 어 엄마한테 엄마 양동이에다 물 퍼달라 해 아빠가 갖고왔는데 이거 근데 이렇게 많은거를 양동이로 채울 수 있는거야 아이 그러 자 아빠 엄마가 줬어 수영장있다 수영장 흐어어어어어 살려주세요 흐어열어어어 살려주세요 동생 괜찮아 죽진 않을거야 아빠 내가 모세가 됐어 아 모세야 됐어 됐어 됐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완벽하군 다이빙대리그고 완벽하구만 이거 이야 완성이야 오화 좋았어 이제 요루 데리고 오자 아 요루 요루가 이걸 보면 아주 화를 풀거야 아주 그냥 완전 좋아할걸 맞아 요루야 요루야 야외 수영하자 요루야 요루야 야외 수영하자 아빠가 만들었어요 요루가 서있어 요루야 빨리 아빠가 만들어서 수영장 가자 아 그럼 그럼 아빠가 만들어놨다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정말이라니까 아빠 따라와 아빠 다 만들었어요 야 봉쇠야 여기 여기 물안경 있거든 연발안경 쓰고 봉쇠로 놀아보자고 너 앞이 안보이는걸 야 빨리 가자 요루야 빨리 따라와 아빠가 다 만들었어 진짜야 진짜 수영장 같아 가자 요루야 진짜 완전 완전 대박 우리 열심히 만들었어 완전 잘 만들었다고 요루야 빨리와 응 어 요루 왔네 요루 왔네 아 신나지 어머 이렇게 멋있는 수영장이 있다니 와 요루야 완전 대박이다 완전 수영장 같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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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루야 이게 수영장 완성했다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좋았어 수영장 같지가 않다고 아 봉쇠야 요리가 놀기 싫대 뭐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하는거야 나 이게 봉쇠야 이게 수영장 같지가 않다고 요리가 놀기 싫대 어 어 고 고 고 고 고음 어떡하지 어어어 음 잠깐만 야 봉쇠야 그러면 아빠가 저기 집에서 한번 찾아볼게 기다려봐 집에 이게 튜브같은게 없을텐데 튜브나 막 약간 그런거 있잖아 그런거 막 그런거 수영장 있을뻔 번호 그런게 어디있지 아유 아유 집안에는 재료가 없네 아 수영장은 좀 수영장 같게 많을 재료가 어디 없을까 야 봉쇠야 야 봉쇠야 응 요리는 어디있어 요리 아까 봉쇠 여기 있었는데 요리 이거 재미없다고 들어갔는데 재미있어지면 나온다는거 같았는데 아 다 만들면 나오겠다 이 말인가 응 열심히 지어야겠구만 알았어 아빠 창고에다가 옛날에 넣어놓은거 같은데 튜브나 이런걸 어 여기있다 어허 좋아 좋아 야 봉쇠야 봉쇠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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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빠가 수영장처럼 완전 똑같이 만들어줄게 기대해도 좋아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빠가 완전 수영장처럼 만들어줄게 자 일단은 슬라임볼있지 슬라임볼 응 슬라임볼을 4개를 합쳐가지고 자 어 자 이게 바로 점프대에 올릴 그거야 잘봐 뭐야 수라임볼을 1위로 넣으면 이거를 meaning 승лу 하면 잠시 그랜 takie 있다고 자 요리가 요리가 좋아하는 수도꼭지를 만들거야 이리와야 물을 깨끗이 만들거라고 이렇게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요리가 좋아하는 수도꼭ixe가 완성 되 완전 대박이지 요리가 엉덩이로 덜으면 오늘 차가워요 이거 비대 아니야 비대 이러면 룰루비대 룰루비대 봉사장 끝났어 일로와봐 뭐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합치면은 바로 이런게 나오는데 물에다가 거품을 넣을거야 거품 나오는거 보지 거품 나오는거 보여?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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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튜브를 딱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튜브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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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질이지 올려줄꺼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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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튜브가 완성된다고 땅떠와 하하 좋았어 끝난게 아니라구 자 이번에는 무시무시한거 만들꺼야 수영장의 하이라이트지 자 이게 수영장 타일이라는거야 미끄러진다고 어때 어때 깔아가지고 수영장처럼 완전 똑같이 할꺼야 오오오 미끄러진다 걷기가 힘들어요 자 봄수야 이 정도면 완전 호화스러운 수영장 아니겠니 맞아 맞아 이게 다 한거지 그럼 그럼 다 한거지 자 빨리 봄수야 빨리 집에 들어가서 요루 데리고와 와 요리가 완전 좋아할꺼야 형 threw 내가 요리 데리고 올게 zo 억 알았어 요리가 완전 좋아하겠는데 이거 나도 한 번 타 볼까? 완전 재미있다 야 이거 완전 재미있는데 호우우오 아빠 x3 어어 왜 x3 요리가 춥다고 안 논다고 춥다고 안 논데? 이제 수영장 필요 없대 춥다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썼는데 전기장판 꺼내달래 춥다고 전기장판 꺼내달래? 아이 아이 아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 요로가 실태? 정말 실태? 어 실태 아 이거 언제 다 치워 아이 어떡해 어휴 흥? 이거 치워야 되는 거야? 치워야 돼 어휴 언제 다 치우지 이걸 아빠 나도 나도 추워졌어 나도 같이 전기장판 들어가야지 아빠 잘 치워 아아 이런 배신자 아 이거 언제 다 치운담 아이 진짜 아이씨 아아 언제 다 치워 이걸 아아 다시 만들어주나 봐라 수영장 가야지 나중에 그냥 아아 아아 feet 으